수영아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생일 두 분의 마음을 기다려야 돼 수영아 생일 축하해! 수영아 생일 축하해! 저는 지금 도쿄 SM타운 가로 공항에 왔는데요 여기는 라운지고요 오늘 과감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동한 촬영이 많았어서 이런 저의 일상을 담은 모습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이번에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안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드사이드 수영아 그만 찍고 오지 왜? 나 브이로그야 네가 어디에 나갔어? 수영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 너 왜 생일이라니? 생일빵! 생일빵 때려주세요! 우와! 우와! 엘보로 우와! 우와! 아 예림아! 왜 너만 나 생일 축하 안 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 왕자님 이제 안무 연습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오늘 연습까지 다 하고 제 숙소 호텔 방에 왔습니다 헤헤 오늘은 2022년 8월 26일이고요 제 생일 9월 3일이 얼마 안 남아서 원래는 찍을만한 걸 계획하던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드라마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그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브이로그라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요즘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니트고요 이 바지도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편한 바지이고요 오늘 와일드사이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갈아입은 거예요 이 옷 너무 귀엽지 않네요? 이 옷에 이렇게 실버로 된 악세사리 이렇게 딱 해주면은 아주 그냥 원래는 일본에 오면은 꼭 들러야 하는 둔키 호텔을 가려고 했지만 어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입으려고 옷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사진 많이 찍으려고 근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찍을까 했는데 오늘의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시켰거든요 히찌마부시 장어 덮밥 시켜가지고 장어 덮밥 오기 전까지 잘 준비를 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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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한번 아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핑크색 잠옷으로 갖고 왔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려고요 제가 아주아주 사랑하는 아떼 클렌징 밤 많이 썼어요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그 뭐야 클렌징 폼 아 클렌징 젤 클렌징 얘네는 제가 좋아하는 관리하는 거고요 얘는 반신욕 때 쓰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 저도 코더기여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이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만 필요해서 이렇게만 꺼내놨고요 지워야 되는데 지우긴 무섭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어려워 눈부터 지워집니다 눈부터 지워집니다 우와 마스카라 진짜 안 떼진다 우와 마스카라 지우는 게 뭐야 마스카라 지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마스카라 근데 저는 아주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급할 때는 맨날 그냥 그냥 그 클렌징 티슈로 그냥 맨날 이렇게 닦았는데 피부를 그렇게 막 하다보니까 피부가 되게 많이 거칠거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방법을 바꿨어요 원래는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워터 섬에 묻혀가지고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했는데 피부가 요새 많이 예민해져서 햇빛을 너무 많이 보니까 예민해져가지고 클렌징 밤으로 녹이고 있어요 녹이고 있어요 앞머리 어떻게 하냐 어머 세상 수박하게 생겼네 어쩜 좋아 어머 제가 귀여운 체리핀을 하고 왔어요 귀여운 체리핀을 하고 왔어요 귀여운 체리핀을 하고 왔어요 귀여운 체리핀을 하고 왔어요 이제 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클렌징 하기 전에는 손은 꼭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알았죠? 제가 모델을 하고 있어서 좋은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많이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썼어요 이렇게 퍼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손바닥의 열로 얘를 얘를 이렇게 조금 녹여줍니다 그러면은 클렌징 오일처럼 좀 변해요 아 이렇게 붓 이렇게 불편하...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렇게 녹여주는데 이제 저는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코 옆에랑 여기 턱 이쪽이랑 이렇게 마사지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유화시켜야 돼요 유화 과정 물로 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유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화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코어플렌저로 마무리 해줍니다 아니 메이크업을 지우긴 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겠네 뿅 근데 확실히 좀 촉촉한 거 같아요 그쵸? 이제 빨리 로션 발라줘야 됩니다 바보였다 바보였다 바보였어 이거 이렇게 키를 올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지금 씻고만 씻어서 얼굴 씻어서 눈썹이 살짝 연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밥이 왔어요 밥 휘찌마비씨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공차 자몽 그린티가 없어서 자스민이 왔어요 자스민 그린티에 알로에 하나도 안 달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그냥 먹는 건가? 너 먹는 건가? 넣는다? 맞는다 넣는다 소금 소금 소금도 좀 넣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금도 조금 넣고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룸서비스가 오늘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버잇으로 시켰거든요 맛있네요 먹으면서 대부분 봐야되는데 이게 11,12화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엔 즉슨 12화가 마지막 하기 때문에 촬영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건 저구요 이건 우리 감독님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과연 11,12화는 무슨 내용일까요? 아 맥주 마시고 싶다 이거 있나? 케이터링에 맥주는 없다 맥주는 없어요 그래서 판타랑 콜라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내일 위해 이거는 지금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안돼! 음 너무 맛있다 포도맛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자야지 잘 자요 내일도 화이팅 빠잉 찍찍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안녕 인사도 해줘요 나갈 수 있는 거 오 못 나가겠다 미안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지금 리허설 왔습니다 진짜 웃겨 엄청 당황했어 저는 지금 왔어요 여행을 하자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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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пол leva 아침 고맙습니다 아침 고마寿 아침 고맙습니다 아침 고맙습니다 아침 고맙습니다 아침 고맙습니다 아침 고맙습니다 나 또 생일 축하해주면 안 돼? 생일 축하해 조희야 하이 리허설을 열심히 해서 땀에 젖었어요 다윤아 하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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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치아 하이 하이 야 나 생일 축하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몸이 건조하다 생일 축하해 우리 리허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났네. 이걸 어쩌면 좋아? 언니예요. 혼자 머리하고 오면 어떡해요. 수영아 생일 축하해. 아니 어떻게 이게 진짜 자기 콘셀일 수가 있어? 어 그치. 대단하지? 근데 예뻐. 머리숱 진짜 많아 보이지? 어. 아 저 지금 이거 해놔서. 뜰 거에요. 에어컨 지금 내가 내려놨어. 아까 좀 넓더라구요. 나와 저기 마트 가지고 계신가요? 마트? 어디 마트 말하시는 거예요? 700m 거리래요. 거기서 살 게 뭐가 있는데요? 과일요. 과일? 어 귀찮아. 안녕. 리허설 끝나고 2시간 정도 비어서 다른 멤버들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죠? 저는 혼자 동키 호텔에 왔어요. 와 동키 호텔 오랜만이다. 나중에 사야 돼. 일본에 오면 꼭 들어야 하는 동키 호텔. 근데 되게 한국에 엄청 많아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쉽게 많네.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 얼마나. 얼마나 될까요? 오우. 대박! 오우. 대박. 빈티. 마스크 나 가벼운 거 쓰고 있어. 오우. 얘는 가벼. 가벼운 거 같은데. 그쵸? 네. 동키 호텔에서 얼마 안 산 거 같은데.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응. 김수다. 이거는 뭐지? 순댓꽃? 여기 일본에서 순댓꽃? 근데 여기는 아직 덥다, 여기는. 드라마로 더위에 아주 질렸는데. 오, 더워. 아, 맛있어. 배고파. 지금 이치란 라면 가고 있어. 여기 이치란 라면이에요? 이치란 라면. 뭔가 되게 유명한데, 제대로 확실하게 먹어본 기억이 잘 안 나. 진짜 원래 맨날 호텔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본 게. 자영이 하면서 약간 태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 근데 인기가 많은가 봐. 얼마나 맛있길래? 먹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먹는 소리가 계속. 메뉴. 이거 두개? 이거 두개? 군만도가 없어. 그래도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도키아트에서 산 첫 번째. 뭐 맞어? 나 이거 맨날 직구로 사서 먹어요. 아, 진짜? 이거입니다. 소화제입니다. 속쓸이는 게 좀 없어져. 근데 나 지금 견과류 먹고 속이 안 좋아해. 근데 견과류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 지방이어서. 제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네. 또 추천템 알려줘. 또 사게. 그 다음에 저는 티어트에서는 수면양말을 꼭 사야죠. 수면수? 이거 귀여워. 여기 위에 뭐가 붙어있어요, 봐봐. 그냥 붙어있었어, 성공하지? 아니야, 귀여워, 봐봐.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샀어, 삔. 너무 귀여워. 이거랑 이거는 언니가 너무 시끄러울 때 귀 막으려고 샀어요. 하아, 룰루루루루루. 언니가 너무 날 시끄럽게 할 때 귀 막으려고 샀어. 이런 것밖에 안 샀어. 아직 제대로 못 사서 가서 또 털어야 돼. 와, 대박이다. 이런 것밖에 안 샀어. 네, 네,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 새로운 것이랑 샀어. 우리 한 번씩 데이트할까요? 아, 저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누리고만 있잖아, 이거? 아, 맞아. 이게 뭔데? 내 생일. 빨리 또 생일 축하해줘. 왜, 언니 생일 컨텐츠 자꾸 나한테 찍으라고 그래? 생일 축하해. 몇 번째 생일 축하해? 지금 어디가나요? 지금 어디가나요? 지금 어디가나요? 지금 필마이 리듬 배우러 갑니다 이림아 머리가 훨씬 예쁜 것 같아 내가 언니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나한테 지금 아니야 너 아까 머리 떼도 예쁘다 했잖아 아 잠깐만 힙골이라고요? 힙골 아임 힙골 힙골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아까 나 아침에 한 끼 먹고 안 먹었어 배고파 와 연대가 없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마비로 먹어야 돼 나마비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근데 여기 멋쟁이들이 너무 많아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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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세즈 오빠인데 여기 나 진짜 세즈 미치는데? 어? 이거 왜 세즈가 아니지? 여기 여기 들어보도 재밌는게 많아? 여기 아무리 여기 2, 2, 2, 3 오늘 SM타운 세번째날 저의 SM타운도큐 브이로그 시간 나는대로 틈틈이 열심히 찍어봤는데요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찍을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뭐야 언니 생일 축하해주세요 몇 번째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줘요 주영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네 오늘 세 번째 날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마음이 편하다 어? 이 머리 뭐예요? 멋있지? 붙여봤어 시크 색깔 와이드 사이드 파이팅 부숴버릴 작전 부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야 진짜 너는 어떻게 해도 예쁘게 나오잖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러비 사랑해 주영아 생일 축하해 레즈베로 갈게요 파이팅 보호하는 가사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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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유용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필이버트데이 생일 축하해 소희야 흥미 build 생일 축하해 기뻐요 고마워요. 나는 생일사회! 러비 사랑해.